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눈과 귀를 설레게 해드릴 아이링입니다. 네, 오늘 표는요. 식사편인데요.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로 출장을 가시거나 혹은 친구를 만난다거나 할 때 식사 자리 꼭 있죠. 네, 그 식사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빵빵 터트릴 수 있게끔 제가 식사 표현을 정리해서 집약시켜 놨습니다. 오늘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고요. 빵빵 터트려주세요. 네, 오늘은 1강 밥 먹었니? 라는 표현인데요. 여러분 밥 드셨습니까? 네, 찬호야 밥 먹었니? 굶지 말고 먹으면서 이래? 네, 이렇게 쓰이는 표현이겠죠. 밥 먹었니? 라는 표현 지금부터 배우러 들어가 봅니다. 네, 일단 밥이 나오네요. 네, 밥이 나오는데 밥을 중국에서도 주식으로 먹고 있죠. 그 밥을 이제 중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. 여러분도 입문편 떼고 오셨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? 판이라고 읽죠. 다시 판이라고 읽습니다. 얘는 밥을 뜻하는 한자입니다. 자,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. 판. 네, 잘하셨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넘어가서 이 대화를 한번 볼게요. 밥 먹으러 갈래요, 대리님. 이렇게 물어봅니다. 그랬더니 이미 먹었습니다. 라고 하네요. 자, 나 먹었어. 여기서 먹었어 라는 표현을 볼 텐데요. 보시면은 칠러 라고 나와 있죠. 자, 그런데 칠 얘는요. 칠가 뭐예요? 네, 칠, 먹다라는 한자였죠. 거기에 이제 러, 처음 본 단어가 나왔습니다. 자, 러는요. 먹었어, 뭐뭐 했어 라는 이미 완료된 형태로서 과거형을 뜻하는 한자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저번에 우리 배웠던 칠 라는 단어 기억나십니까? 네, 가다라는 뜻이었죠. 제 가다를 앞에 넣어서 칠러 하시면은요. 갔어, 가버렸어. 엄마가 가버렸어. 엄마가 갔어. 마마 칠러. 아빠가 갔어. 빠바 칠러. 이렇게 러를 써줄 수 있겠죠. 자, 되셨나요? 그럼 넘어가겠습니다. 그럼 우리 칠러. 먹었어. 라고 했죠. 근데 뭐를 먹었는지 궁금하시죠? 아까 우리 배웠던 판이 나옵니다. 자, 칠반러. 먹었어, 밥을. 네, 여러분들 이러실 수 있어요. 선생님, 그런데 왜 밥을 먹었었는데 밥이 먹었어. 이렇게 밥이 앞에 와야지 중간에 왔습니까? 이거는요. 차차 제가 설명드릴 테지만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리자면 자, 중국어에서는요. 먹다 밥을. 이 어순으로 갑니다. 자, 명사 앞에 동사가 쓰여요. 밥을 먹다가 아니라 먹다 밥을. 이렇게 써서 치판이라고 써줍니다. 여러분들, 자, 해볼게요. 치판. 네, 다시. 치판. 네, 잘하셨습니다. 그래서 치판. 러 하면은요. 밥을 먹었어. 밥을 먹은 상태야. 라는 뜻이겠죠. 내가 밥을 먹었어? 워. 치판. 러. 니가 밥을 먹었어? 니. 치판. 러.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. 여기 자리에 판 말고 우리 배웠다. 이문편에서 했던 러가 들어갑니다. 자, 그럼 치 러울러. 고기를 먹었어. 라는 표현이겠죠.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요. 치 러울러. 네, 그렇죠. 고기를 먹었어. 라는 표현까지 한 번 해보았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또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지 보겠습니다. 여성분께서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다가왔어요. 자, 치팔로 마.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. 치팔로 우리 했던 거 밥을 먹다. 였죠. 먹었어. 였죠. 근데 여기서 처음 남편 마. 이거 처음 보신 단어죠. 마는요. 뭐뭐 했습니까? 에 해당되는 물음표. 물어볼 때 쓰이는 의문형에 쓰이는 표현입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해석해 보시면은 치팔로 마. 뭐예요? 밥 드셨습니까? 라는 표현이 되겠죠. 고기 드셨습니까? 치 러울러 마. 고기 드셨습니까? 라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겠죠. 자, 치팔로 마. 여러분들 이거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? 네, 여러분들이 중국어 조금 하신다는 분들은 니슈발러 마. 니슈발러 마. 이런 식으로 네, 그렇게 막 나 중국어 알아. 이렇게 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. 그게 바로 이렇게 탄생된 용어라는 거를 알아주시기 바랄게요. 자, 치팔로 마. 밥을 드셨습니까? 자, 당신 밥 드셨습니까? 라고 다시 한번 용기내서 자신있게 해볼게요. 니슈발러 마. 그렇죠. 밥 드셨습니까? 그랬더니 여러분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남자가 이제 같이 먹자. 라고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시네요. 네,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. 이렇게 오늘 밥 먹었니? 라는 표현 배워봤는데요. 네, 오늘 미션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도 주변에 혹시 좋아하는 분 계시다면요. 용기를 내서 밥 드셨습니까? 라고 한마디 중국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용기가 있는 자만이 미남, 미녀를 쟁취하는 거겠죠. 그렇죠? 용기 내세 화이팅 할게요. 저는 이만 저도 미션하러 가보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제가 또 돌아왔습니다. 자, 보실게요. 뭐라 그러나요? 쌤. 그렇죠. 쌤. 아이린. 아이린 쌤. 읽어보실게요. 치팔로 마. 네, 선생님 밥 드셨어요?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저 배고파요. 배고파. 밥 먹으러 갈게요. 아침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